있겠지만, 그 되게 치일거란 말이죠. 야생에 있는 애들한테 그래서 끝까지 책임지셔야 돼요. 이 나초 봉지도 밖에 만약에 제가 만약에 방치했다. 그러면은 며칠 살겠습니까? 예 끝까지 하여튼 책임지셔야 돼요. 그래서 끝까지 책임지지 못할거면은 큽 안돼요. 그래서 어린 어린이들이 원래 돈을 키우는걸 좋아하지 않습니까? 그렇게 애들은 이제 그 저 뭐야 경제권이 없기때문에 뭔가 이 키우는데도 돈이 안되는게 아니에요. 예 그래서 그런거보다는 확실히 저 어 고양이한테 투자 시간도 투자가 많이 돼요. 그래서 끝까지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키우셔야 될거 같습니다. 잠깐 아 진짜 좀 키우고 싶대가지고 막 이렇게 잠깐 머무는 정도를 키우려면은 예 저는 뭐 진짜 안되고 가구요 키우다보면은 끝까지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이제 고양이나 뭐 강아지나 키우다보면 좋아지고 어 그 그 차만 누구를 이렇게 키우라고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밖에 어떻게 내보내겠습니까? 어 가끔 동물농장 이런거 보면은 이제 동물을 이제 방치시켜가지고 어디 이사가버리고 이런사람들이 있더라구요. 예 아우 진짜 그런사람들은 진짜 그 약간 감정이 메마른 사람들인거 같아요 예 예 사 여기까지 그러나 예 예 그래서 väl 잠시 저 시청 math 실 완벽 ожалуй 스포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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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포츠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결국 펑크를 짙게 만드는구나 우르르 기 inmates 고마워 귀여운 중 빨간기 이렇게 많네 이곳을 어디까지 지으려고 하나요? 이곳에 포트해놨을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uhhhh 으로 흥개적이 있어. 이 게임은 내가 핵을 쏠 것이야. 누클리얼! líng 아 못 뛰겠네 잡고 위에 더 많이 치워놨네 밑으로 넘어갈거니까 찰칼게요 기대해주세요 뺄그리 쏘겄습니다 심하게 압박해 주! 이제 3시 뭐야 와 차우가 근데 잘하네 상대차우가 잠깐만요 와 저 같이 들어가면 되겠는데 아우 저 먼저 저 산발대로 저 길 내면 가면 되겠는데 안녕히 가세요 안 죽었네 자세시 저을 하러 오신거 진짜 진짜 예멘 쫄쫄쫄쫄쫄쫄쫄쫄 벨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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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취소한 지식 네 왼쪽, 코러스, 캡톤 report for duty, 탑트 CV good to go, sir I read you Yes, sir I can't do that I read you Your forces are under attack Medi-con go now report for duty report for duty 유클리오 사이드 한 번 해보자 빨리 완성되라 핵을 쏠 때 일꾸를 항상 적게 뽑는 그런 습관이 있더라구요 있는 악랩인 거고 속을 감상하는 말로 소울이 있겠지? 소울이 있겠지? 아 조금만 더 위에 올라갔으면 요 딱 쏘는건데 아 나 죽겠네 señor 모를 거야 상대는 모를 거야 모를 거야 알nh 아, 저의 악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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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패기나 맞으세요, 선생님 먹으시고, 여기가 좀 요호우! 뭐야? 데뷔 한 번 더 헤비 월드 파트 아 아 아 자 어떻게 거짓말 나 죽는다 야 나 죽는다 나 죽어 지금 아 핵불 못 떨궜네 저기 핵불 장난치다가 이거 공격하게 생겼네 공격하게 생겼네 들어가십쇼 공격하게 생겼네 공격하게 생겼네 halbana 하는 그가 하는 그가 지 Compliance 헹스 진작 글동작 실패 아 아 아 아 아 번베해면 옥옥하고 터질 것만 터질 것만 같은 거네 갑자기 일꾼까지 빠세이 토이였다 아 너무 빡친데 방어용으로 쓰게 되다니 무감이구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안돼 안돼 탱크 때문에 깨질 수가 있어 슬릿 넘치네요 팩 어이 공격이 너무 조심하게 많이 빡식이 들어오는거 아니요 어? 정말 위험했어, 아까 죽는 줄 알았어 목숨을 걸고 그냥 핵을 쏴았어 죄송한데 빼주세요 핵으로 마무리 좀 퍽 뉴클레어라우스 택피빅도 자, 식빵은 점을 보자마자 바로 나가는구만 맞고 나가요 상당히 깔끔했어 뭐 어? BMW 매니아는 내 아이디인데 왜 니가 들고 있니? 어? 뭐야? 어, 아이디가 없어졌었나? 어, 저거 내 아이디였는데 잠깐만 어떡해 아니 고춧가루